르노삼성자동차는 2010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30일부터 4달 9일까지 열흘간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과 공동으로 뉴스모 대규모 시승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승행사는 부산모터쇼에 대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산에 기반을 둔 기업으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부산모터쇼 르노삼성 전시관에 비치된 시승권을 지참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승을 마친 고객에게는 백화점 상품권도 제공된다. 르노삼성은 이번 행사를 위해 백스코 200m 인근 롯데백화점 앞에 별도 공간을 마련, 20대의 시승차를 운영하며 디스커버 더 디프런스 브랜드 슬로건에 맞춰 그린 테마로 연출된 전시공간에 USMO 일대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르노삼성 자동차는 이번 부산모터쇼에서 하반기 선보일 SM32 영쇼카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고 임크스 컨셉카, F1 모형카 등을 전시하는 등 다양한 전시 아이템과 다채로운 볼거리를 통해 출범부 10년 동안 축적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와 핵심 가치를 관람객들과 공유하고 있다.